몇 달이 남았습니다. 몇 달간 어떤 상황의 변화가 올지 참 걱정스러운 게 앞서는 게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선거에 지면 감옥에 가야 할 겁니다. 아니 그게 아니고 이번 대선은 제가 26년간 정치를 해왔지만 이렇게 참혹한 대선이 되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. 마치 검찰이 수사기관이 대선을 결정하는 그런 대선이 되어버렸는데 동국당이 어떻다고요? 이비케가 어떻다고요? 새빨간 거짓말입니다.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. 누가 나에게 도우를 던질 수 있습니까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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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